외국인들은 보니까 팬티를 안 입어 갈매기가 또 비둘기 잡아먹으러 왔나 보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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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가 여기가 되게 아람먹으면 멋있는 음식이 없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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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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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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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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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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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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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에 옮겨야 될 것 같아. 얘네들 봐봐. 지금 갈매기가 비둘기 잡아먹으려고 있고. 또 잡아먹을 것 같아. 느낌이 불길해. 여기서 과자를 주니까. 아니, 봐봐. 좀 옮겨야 될 것 같아. 별을 핥아버려. 짠. 소금물. 아니, 근데 땀 흘러고 딴 거 좀 짜는 거잖아. 만약 소금물에 쩔어서 짠. 약간 벼룩시장같이 좀. 약간 벼룩시장같이 좀. 진짜 프랑스 진짜 여기 바게트 맛있다. 진짜 프랑스 진짜 여기 바게트 맛있다. 오렌지 먹을 줄 알았는데 우리 왔던 길이다 레몬... 자기가 말한 레몬 짜, 참기름 좋은 거 있는게 아니야? 응 우리 방금 그 레몬 나무 봤었잖아 그 길이야 이걸 따라서 쭉 끝까지 가면 돼 한잔 할래? 저기? 지금? 아니 지금은 안돼 나한테 진짜 먹어 아니야 레몬 레몬 아 레몬 먹을래 라타 안 저런 거 해 아 네 사람 소린 거 같아 응 난 뭐가 에에에에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땡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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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다 판다 개다 개다 하나 살래? 응 아니 여기서 있으면 늘리지마 아 아이구 저기 편하게 왜 어 저기 왔네 세종목마 음 음.. 분위기있고 아 근데 멍텅 되게 좋네 쭉 가면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우리 한참 걸어왔었는데 쭉 가서 어차피 저쪽으로 올라가야돼 한참 가야된다 저쪽까지 쭉 가야된다 가운데 큰 차길있잖아 거기 나올 때까지 직진으로 쭉 간다 너네 기타 빵산대 거기 나오는 곳 아 근데 큰길 나온 곳까지 여기 따라서 쭉 가면 우리 여기서도 그때 이거 맛 봤던가? 물에서 놀았더니 봐봐 살 차가운가 봐 엄청 차갑지? 왜 끈덕거리는거야? 아 지금 손 씻고 차가워가지고 태운이 쫙 떨어졌어 지금 무슨 말이야? 이 정도로 태운이 쫙 떨어졌어 째깔한 거 똥샴해서 사줘야겠네 저게 바로 큰길 아닌가? 아니 한참 가야돼 유명한데 엄청 많더라고 여기가 뭐 호텔이네 유명한데 유명한 큰 호텔인가 보다 완전 오래된 남성 뒤에 봐봐 팬더 같다 와 흑비가 내리네 이 동네가 그런거야? 다 흑비야 비가 뭘 이렇게 흑비가 내리네 저런게 많이 해서 데리드라는데 죄송해요 다른거 그거 개 아니야? 아가타 그 개 아가타 음 어 수영이가 뵙은 사람 아니 아 나 아 시간한다 바람이 맞히는 심하게 올까 만지 어, 진짜 막이 오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